키 3키 올려야 되나? 여좌키면 4키인가? 7 여섯키 버튼 없어? 없어 아 다섯키지 다섯키 진짜? 아닌데? 맞아 처음처럼 좋았던 그날 참 미술같던 너 대장부처럼은 못해도 항상 우린 좋은데 안주는 필요 없어 네 입술이 안주니까 술잔에 담긴 높은 것 같은데? 눈빛을 보면 다섯키 와다 한 잔 두 잔 부딪히는 이 술잔에 취한다는 네 말에 너에게 빠질 것 같아 취하고 싶다 너와 있는 순간은 같진 않은 술잔은 네가 마시며 사귀는 거야 피우고 싶다 네 앞에 그 술잔에 너의 귀가 생각을 나오네 집에 가기 싫다 하나 올려야겠다 하나 올려야겠다 와 여기서 해야겠다 와 나 관종이니까 한남두 잔 네 눈을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하나 너에게 빠진 것 같아 취하고 싶다 너와 있는 순간은 같이 남은 술잔은 같이 남은 술잔은 마시며 사귀는 거야 비우고 싶다 네 앞에 그 술잔에 너의 귀가 생각에 나 오늘 집에 가기 싫다 널 보고 있으면 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너에게 나 취한 것 같아 너에게 나 취한 것 같아 아 감기 걸렸어 진짜 하고 싶다 취하고 싶다 지금 너의 눈빛에 촉촉한 네 입술에 나 이제 너에게 고백할 거야 쥐었다 가자 손만 잡고 잘 거야 이런 것 처음이야 오늘밤 네 바라보 좋다 아 감기 안 걸리시면 잘하네 잘하네 자 오빠 둘이 해 둘이 해 하나 해 봐 아니야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쥐엣 하자 쥐엣 나 이거 어느 정도 나오면 왜 가리고 해 어떡해 어떡해 쥐엣